자, 짠!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일본? 네. 초지일관. 설명 안 돼요? 이거 보고, 홍대수가 나온 거잖아. 이거랑 철판하는 거, 나도 알아. 두 번째 거. 그래, 두 번째 거가 어려울 거야. 네, 어렵게 설명해. 철판, 굳고, 굳고, 굳고. 자, 그럼 설명이니까. 네, 어렵게. 철과 돌같이 아주 굳고 단단한 절개 또는 마음. 단. 그렇듯 심이네. 단심? 3. 자, 가능하자. 단단하다 뭐가 있지? 단단할. 1. 단합! 뭡니까, 정답이? 정답은요? 철석 간장. 간장? 간장? 간장. 아, 너무. 그럼 우리 동점이네? 동점이네, 동점이네. 다음 문제. 저, 뭔가요? 이제 같이 공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관자가 들어간다. 관자. 자, 그냥 해볼까? 1. 2. 관지? 첨석! 아, 어떡해. 1. 1. 1. 1. 1. 2. 오케이, 오케이. 도전 또 끝난 거예요? 우와! 와아! 우와아! 나도! 야, 이거! 야, 이거! 야! 그랬나로, 그랬나로. 아니! 어, 수연 선생님! 신우야, 조용해! 수연이! 이 집때로 게임 가지고 지금 나 싸는 거 듣겠단 얘기야! 왜 이것도 못 했어, 이거! 나 프로듀 이러고 할거야 몰라